여기요. 여봐요. 여봐요. 오빠! 이리 와, 이리 와. 자, 자, 자. 빨리 가야 돼. 아이고, 어서 와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나 왜 이렇게 안 반가워하는 거야? 왜, 왜, 뭔 일 있어? 사람 때문에, 사람 때문에. 빨리 가야 돼. 아니, 왜, 왜. 뭔 일 있어, 왜 이래? 팬들 때문에. 빨리 가야 돼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아니, 왜 날 보고 놀래지도 않아요. 다른 사람들 때문에 더 놀랐어요, 지금. 나 이거 이제 이벤트 준비했는데 이거. 진짜 좋다.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? 회장으로서 정말 회원들 제대로 한 번 모시고 챙기고 싶어서 일단 렌트를 했고요, 미리. 다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고.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도 마쳐놓고. 그리고 이제 박나래 회원님 동생 결혼식 때 개그맨들한테 했던 이벤트가 너무 좋아서 간식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런데 몸들이 안 좋아요. 그래서 홍삼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깨알 센스를 좀 발휘했다고는 할까요.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도착을 할 텐데 제가 서프라이즈 할 생각입니다. 거의 40분째 이거 등록해 주셨던 거예요. 먼저 오신 거예요? 미리 왔죠. 아니, 먼저 와서 뭐 했어요. 아까 뭐. 그게 될 것도 아니고 숨기고 있어, 계속. 모돈 연기 했잖아, 모돈 연기. 형, 렌트 안 해요, 차? 차 미래요? 차, 차. 렌트 해놨어. 다 해놨어, 다 해놨어. 다 해놨어요?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형, 왜 이렇게 가이드가 돼요, 이렇게. 나 오늘 가이드 역할로 온 거예요. 아니, 가이드로 온 거예요? 그럼. 영세 업체, 영세 업체 사장님 같아. 영세 업체라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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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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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갑시다, 갑시다. 진짜 오랜만이다, 와. 날씨 너무 좋지. 날씨 너무 좋다.